안녕하세요. 파이썬 프로그램과 파이썬을 이용한 데이터 분석을 강의하는 김지수입니다. 파이썬 프로그래밍 강의 목차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파이썬 프로그램을 기본과 중급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기본 과정에 해당되는 목차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과정 첫 번째 파트에서는 파이썬을 직접 저희들이 설치해서 개발 환경을 설정할 거고요.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필요한 변수와 변수의 데이터 타입에 관한 얘기, 그리고 기본적인 연산자와 제어문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파이썬이 제공하고 있는 파이썬의 자료 구조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문자열 등의 자료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파이썬의 함수와 모듈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고요. 파이썬는 구체지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클래스와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어 보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장에서는 1장, 2장, 3장에서 배웠던 파이썬의 기초 문법을 통해서 웹 스크레이핑을 진행해 볼 건데요. 웹에 있는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저희가 스크레이핑을 해서 형태소 분석을 통해서 워드클라우드로 직접 시각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 중급 과정에서는 데이터 분석의 기초가 되는 여러 가지 패키지를 공부할 건데요. 넌파이는 파이썬의 계산기라고 불리는 패키지이고요. 판다스는 파이썬의 엑셀이라 불리는 패키지입니다. 판다스를 통해서 각종 데이터를 핸들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핸들링된 데이터를 통해서 맵플랍립, 시본, 포리움의 패키지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서는 판다스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과 기술 통계, 시계열 분석 등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에서는 데이터 분석 실전 프로젝트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 분석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머신러닝의 기본적인 개념과 머신러닝의 간단한 프로그램을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